제12회 영호남 한마음성시화대회 설명회가 지역실무자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전주바울교회 원파련 원로목사와 광주본양교회 최영남 목사 그리고 대전한바제일교회 이영환 목사가 한국교회 전망과 방향 등을 주제로 강의할 예정입니다. 영호남의 지역갈등을 치유하고 두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2007년부터 시작한 제12회 영호남 한마음성시화대회는 전주바울교회에서 6월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개최됩니다.